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금식 회계의 날 성회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500여 명의 성도들은 우리의 불을 짓는 기도를 통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성회 관계자는 공정성과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계를 통해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마저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때에 한국의 에스더와 모르드게, 기도온 300용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며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와 국가를 위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대한민국과 교회가 제2의 부흥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